그니까 뭐 컬러 렌즈 같은 거 먹기나? 그니까 눈이 빨간색처럼 안 보이지? 어? 보이나? 음 큐티 어 어 해볼까? 우리 집 안 더러워요 오해예요 너무 밑에 있나요 혹시 얼굴 커보이 있나요 얼굴이 왜 이렇게 크지 얼굴 줄일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얼굴이 안 큰 거야 근데 앙카 댄스는 원래 좀 밑에서 추는 거 아닌가 이거지 이거 해볼게 슬로우 등장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사실적이야 필터를 조금 지금 뭐야 언제부터 얼굴 안 나와 뭐야 5초만 해야 되는 건가 보네 이거를 잠시만 아 이렇게 해서 아 맞나 한번 더 해보자 아 씨 내 얼굴 언제 나와 음 이게 아닌데 내 생각에는 중간에 끊고 이어서 찍는 거 같아 여기까지 찍은 다음에 다음은 이 편집 효과를 없이 하는 거 아닐까 어 중..중심같아? 중간에 근데 이렇게 탁 하는게 왜 저게 있는거지? 아 이상해 이걸 좀 이렇게 줄이고 줄일 수 있나? 얼굴 나오게 그냥 찍어보라고? 이렇게? 이렇게? 맞나? 이렇게? 이거 아닌거 같은데? 잠시만.. 아.. 아 뭐야? 어떻게 중간까지만 이렇게 탁 하는거지? 어.. 어.. 아.. 괜찮다.. 어.. 좋아좋아.. 좋아좋아좋아.. 아.. 다음은.. 이거 해볼까? 와쿠와쿠?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잠시만.. 와쿠와쿠가 아니네? 와쿠와쿠가 아니네? 와쿠와쿠가 저장해놓은거 같은데? 뭐가 와쿠? 이건가? 이거 아닌데? 이건가? 이것도 아닌데? 먹을까? 아.. 모르겠네.. 이거 해보자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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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로만 해? 왜 허벅지살 없었어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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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.. 집이 더러워 보이지 않지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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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더럽지? 배를 찔러야 되나? 아니.. 살이 있는 곳이 볼밖에 없어.. 어떻게 이럴 수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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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많이 나빠거든.. 뭐야 이거? 이거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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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허벅지가 너무 비웠다 야 근데 뭐냐 이거? 다리가 왜 이래? 잠깐만 다시 해보자 아니 귀엽긴 한데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해야 살이 생기는건가? 응 이렇게 하자 아 내가 원래 살이 없어 아 내가 원래 살이 없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이상해? 아 별론가? 자 알겠어 다시 해볼게 아니 허벅지가 안 보이잖아 아니 허벅지가 안 보이잖아 아니 허벅지가 안 보이잖아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어 허벅지가 보여야지 아니야? 머리 크기 적당해도 하고 좋다고 허벅지가 너무 말랐어요 아휴 그건 맞지 알겠어 알겠어 와쿠와쿠는 어딨어? 아 그래? 아 또 뭘 찍으면 좋을까 이거? 이거? 아 별로야? 귀엽지 않아? 아 아냐아냐 마보이만 찍자 마보이 아니 근데 전혀 야하지 않았는데 왜 정집어 온거야? 아니 진짜 억울하네 마보이 어딨지? 마보이 한 번 해볼게 뭐 추면 잘리냐고? 아 근데 뭐 추지 않았는데? 아 어때? 좀 더 밑에 서야되나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참 아 아 아 아멘 어젯바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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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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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어 이질보이가 아니었는데 내가 했던 마보이는 어어어 뭐지 날 좀 바라봐 한 다음이 마모이였는데 그런가 봐 나도 내가 찍은 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건 보여줄 수 없어 왜지 그럼 이걸로 해볼까 약간 다른데 자 어때 짧다고 7초짜리밖에 안 내네 왜 이렇게 짧지 근데 왜 6초짜리지 미친 왜 이렇게 짧아 그러니까 그래도 15초짜리가 있지 않을까 정말 6초짜리네 이상하네 지금도 아 좀 큰가 익숙하다고 왜 이렇게 큰게 야 좋은게 아니잖아 아 아 이제 할 수 있겠다 이제 할 수 있겠다 아 이제 할 수 있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번만 더 할까 옆으로 해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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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만족해 여러분 만족해 어 최선을 다했어 아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어려워 끝 오늘의 틱톡 촬영 끝 끝 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 세 개나 찍었어 아 아 아 아 아 고생했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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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샥 푸샥 아 아 아 한시름 놓았다 스트레이 하면 된다 아 바보라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집 안 먹는 요리라니 글쎄 우리 엄마는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코스프레 하는 것도 봐오고 해가지고 틱톡 찍는 나랑 방송하는 나를 그렇게 막 놀랍게 보지 않으실 것 같은데? 익숙하시지 않을까? 짠 남은 시간 동안 게임을 해볼까요? 내 생각에 물론 내가 귀엽겠지만 익구요! 하지 말이요! 이제 거의 엔딩 근처로 왔으니 오늘 엔딩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오늘 이쁜가요? 감사 감사 안녕 이뻐요 이모 데미지가 너무 크다 이모라니 가자! 고맙습니다